어 이쪽 조합 쎄다 탱고이브 로상로 보수특이야 로이조 상당히 노잼 로상로 미드 오공이네요 미드 오공 미드 오공이요 재불고인은 한번 가볼까요 둥근이 너무 좋아 나이가 몇살이냐고? LOL하기 딱 좋은 나이야 나만 나갈게 다 일로 오면 어떡하지? 우리가 인배를 간다고 럼브를 없는디? 왜 그러세요 아니 왜 나만 볼게요 나만 얘네 들어왔어 얘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리 야 여기 들어왔어 여기 들어왔어 아 우리 어떡하지? 좋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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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자 오오오오 가감해 가감해요 얘네들 우리팀 가감합니다 정글 뭐야? 잭스 정글이야? 고기 미니언들 convivial 미니언 1 4 전 다 미니언 2 하라 리시 아름답다 루블린은 진짜 리시가 중요하거든 리시 지겼다 이블린 하지 말까니까 하는 애는 야 팀원들하고 진세랑 애들이 다 이블린을 해보라고 하는데 니가 뭔데 하지 말아야 그거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다이애나님 도전하자나요 여기 가잖아요 도전하자마자 이 쪽이 잭슨 로커리라 이 쪽은 지금 정글을 다 돌았을 타이밍이고 제대로 돌았으면은 지금 이 쪽을 잡고 있거나 이럴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가는 거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콩 박아주죠 그리고 마오카이 한 번 킬리 암거 따위나 하지 않아요 잭스 잭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방향이 살짝 이쪽으로 틀었던 거 같거든요 그러면 칼날보를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쪽의 시야 하나 먹을게요 그리고 바텀이 사실은 갱을 갈 수 있어요 지금 역갱을 노려주는 것보다 곧 잭스 조심 콜을 해주고 저는 여기 시야를 먹겠습니다 어 요거 시간대가 안나오네 끝났네 빨리 먹은거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마오카이가 말이죠 마오카이가 와드를 박았어요 저게 핑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강탈을 쓰지 않고 그리고 물약을 먹어주면서 직선으로 뭐하시죠 뭐하시죠 블루 지져바 블루 지져바 지져보세요 지저 지저 지지라고 블루 블루 지지라구요 왜 안죽으시지 이번에는 양보킬 양보 어 어둠 속을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스 여기 까진 하나 먹으면서 완벽하게 시야를 왼쪽은 완벽하게 시야를 먹었죠 다이애나가 템을 아 그래도 핑 하나 샀네요 으흥 이런데 이 어 이 음 그 으흥 이어 일단은 쭉 레드까지 먹고 한번 집에 가도록 하죠 어 시비로 궁 좋았고 시비로 궁 좋았어 드디어 걸렸어 나의 피마가 직접 아드가 지워졌어요 이렇게 한마디 두개 피마 하나 저거 먹게 냅두고 저쪽 갔으니까 저는 이쪽 시야를 장악할게요 쭉 달려서 럼블 젝스 갑니다 해주고 여기 젝스 얘기해줘도 당하면 어쩔 수 없죠 좋은 백핑이었어 약간 오바할뻔했어 여기까지만 당해주세요 자 해주고 그럴까 한번 ша 노플이라고 쿠라 하하하하 Cath 하하하 가 어디カンタ 네.. 네.. 이쪽 시야 완벽하죠 이쪽은 빠져도 그러면 이쪽 위로 이렇게 딱 하는 와드바 크으 와드바 나오죠 동전하죠 고급 쥬주 플레이가 이제 싸워봐 할까?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나의 감춘 찰나 이번엔 한번 가볼까? 레오나 시비를 잘하던데? 자 이쪽 안싸우는게 나을 것 같다 싸우지 말자 역갱 보자 역갱 보자 역갱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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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갱이요 고급지지요 플레이가 참 고급지지요 다 와야되는데 여기 핑크 와드 깔려있어서 진출 이렇게 Up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히힛 으흠 우리 렌즈는 일부러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 잭스 바텀 땡큐 오 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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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지 지여 그림자가 손짓하는건 이렇게만 딱 해놓고 구공은 뭐? 연기가 연기여 포기했을 게임을 게임 포기했네 와 진짜 뺏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벽한 시야장악으로 게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홀블린 5공은 같은 팀한테 극딜 당하고 던지는 중 자 이러면은 잭스가 이쪽에 핑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선으로 가보겠어요 싸워봅시다 또 한 번 질러왔고 CC기가 없어도 도망갈 수는 없어 고급지주 여기 시야장악 잘 되어있구요 그렇죠 어디가 있는지 체크 근데 근처에 와드가? 읍써 읍써 까니님 펭크럭카이 빵빵 감사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대기업 리액터는 좀 배웠어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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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라주 시비르 흐으 엘 세대 뒤도 왜이렇게 세 포탑을 파악하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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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을 파악하였습니다.